저.. 여기 도와주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사님 또 여기 잠깐 아니 그거 끊고 끊고 아니 끊고 하지 마세요 누구 쪽가요? 지금 지금 하지 마세요 저 누군데요? 정친년님 아닌가요 정친년님? 어우 다담님 네 광주에서 지금 여기 아산인데 여기 해도 돼요? 네 이렇게 봐요 생활 어디 한 번 로건 아 네 아 팀장님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어때요? 광주에서 여기 드림팀으로 합류를 하시게 됐는데 네 어떠냐고요? 로건 이씨 광주에서 많이 오셨어요 지금 온통 광주분들인데요 여기가 신입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한 달 좀 넘었어요 한 달 좀 안 됐는데 넘었어요 넘었어요 아 넘었어요? 근데 지어놓으신 거예요? 네 억지로 그러니까 와보시니까 어떠세요? 여기 와산 관광했죠 광주에서 하시던 라우스의 소중함을 좀 느끼시겠나요? 네 엄청 많이 느끼죠 지금 북산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무슨 일입니까 이게? 원래는 여기가 한 6천건 정도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한진 분량 초팡에서 넘어오면서 분량이 한 한 40% 정도에서 50% 정도 더 업되어가지고 그럼 만건이 넘었다는거에요? 만건이 넘었습니다 로컬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금이나마 도움드리려고 전국에서 몇번 몇번씩 해가지고 도와주시고요 지금 인천, 일단, 광주 또 어디 온거에요? 내일부터 김해에서 이제 또 영남에서 올라오고 네 영남에 올라오시고 저희가 다시 다통스시 받아가지고 한달! 웨이스트 쪽에서 한달정도 지연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드림팀이 네 안녕 왜 오셨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왜 왔는지는 다 누구한테 다 듣지 않았나요? 네 한번 더 해주세요 저희 HR만의 최고의 단합을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아아 귀여워 어머어머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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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전 따로만 해주는거 같아요 이제 아 완전히 차이처다 걸으려고 그러지 아 청주에서 또 지연 오셨어요 아 그럼요 청주인데 여기까지 가깝잖아요 아 가깝죠 네 올만해요 진짜 아 그래요? 라산 지연도 재밌어가지고 오면은 다른 새로운 라우터도 타고 이래서 되게 재밌게 재밌어요 아 진짜 재밌으신가요? 진짜 재밌어요 이거 또 방송용 멘트 아 아니야 진짜 아니라 너무 이런저런 라우터를 타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한 번씩 타면은 새로운 동네에서 좀 재밌겠죠? 그동안 일이라가지고 그러면은 뭐 광주도 한 번 가시고 뭐 부산도 한 번 가시고 제주도도 한 번 가시고 아 제주도랑 광주는 진짜 가보고 싶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어? 안녕하세요 요즘 좀 어떠세요? 아 근데 또 힘들다죠? 물량 때문에 미차 때문에? 아 목대가 생겨서? 네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촬영해주실 수 있나요? 어? 정신이 없어 아 네 알겠습니다 물량이 갑자기 확 늘었다고 하던데 저 물량이 너무 한 번에 늘어가지고 저요? 아 아 정신이 없다 그죠?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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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요번에 새로 또 팀장이 팀장님이 되셨다고 하던데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많이 힘들어요 괜히 했다 싶으신가요? 네 그냥 보람있게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갑자기요? 아니요? 다남님 화이팅입니다 다남 보냈습니다 어우 좀 건방진데? 이게 다남 아니니까 다남이야 다남 화이팅! 팀장님 또 저를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타라고 외곽 같이 배송해 주셔야지 어 조심하세요 아 외곽인가요? 외곽이라 하기도 조금 그렇고 팀장님 근데 지금 여기 아산인데 굳이 그렇게 멀리서 광주에서까지 멀리서 네 올 필요가 있나요? 지금 아산이 신규 라운드도 추가돼가지고 아무래도 좀 힘들다 보니까 지원 요청하신 거라 도울 수 있으면 저희도 가야죠 당연히 우리 HR 또 팬사님이 좋아하시는 말 있잖아요 HR은 하나다 아 배송지가 좀 멀긴 하네요 진짜 한 30분 넘게 온 것 같은데 이 3P에 거든 어쩔 수가 없어요 전국 어딜 가나 똑같아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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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든데 하신다면서요 가는 게 힘들어요 차 타고 움직이는데 뭐가 힘들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제 심정을 할 겁니다 제가 약간 댓글에는 되게 불편러들이 많거든요 아 네 그분 빙의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기분 상의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? 알겠습니다 알긴 뭘 알아요 하하하하 그건 그냥 싸가지 없는 거 아니에요? 어? 개꿀? 아하 개꿀 하하하하 어? 개꿀만 도시면서 뭐 힘들다고 이렇게 징징대시는 거예요 아하 쉬신다면서 그냥 또 영상이라고 힘들다 힘들다 에? 차타하고 편안하게 이제 가면서 그리고 잠깐 내려가지고 저기 경비실에 툭 던져주면 끝나는구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에? 아니 그게 바이바이바 또 여기 와서 경비실에 던져놓고 갈 거죠? 아니요 여기는 경비실 아니고 여기 문 앞에다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꿀? 하하하하 지금 택배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죠? 핫수로 5년 차이요 와 5년? 네 뭐 무릎 허리 다 작살나셨겠네요? 아니 아직은 작작 젖잖아요 늙으면 망가진다? 늙으면 다 망가진다 아 그건 당연하다 하하하하하하 아 이게 불편으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..그럴 것 같아요 예 적재적소에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긁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어리면 다 해요? 나이가 깡패입니다 그건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근데 저렇게 놓고가 돼요? 보안때문에 어차피 못 들어가는데 그 보안을 뚫으셔야죠 저 잡혀가요 하하하하 팀장님 네 마음이 급하신 건 알겠는데 좀 천천히 좀 하세요 아시겠어요? 광주 지연이면서 좋아해주세요 팀장님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성격이 너무 급하셔 맞아요 정신없어요 천천히 하시라고요 아직 5년밖에 안 되셨잖아요 택배 한지 천천히 하면 집에 못 가요 토 달지 마시고요 하하하하 아 근데 팀장님 또 이렇게 또 만나니까 반가운데요? 네 저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뭘 반가워요 반갑긴 이게 작년에 하도 봐서 아 진짜 그만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또 생각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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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잘못 들어왔다 아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겉봐요 겉봐 천천히 하라 했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차 오잖아요 보내주고 이거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 역주행이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여긴 다 이렇게 다 앞에다 두고 가면 되나 보네요 보시면 못 들어가요 아아 마음을 편하게 갖고 네 천천히 좀 하세요 아 이거 참 옆에서 진짜 쫑알쫑알 되네 이사님 어떻게 여기 아산에 지금 지연 며칠째 오신 거예요? 어 이틀째 지금 광주 군사는 매일 모레면 2주 세우고 내려가실 거예요 아 또 우리 HR의 데스타 아닙니까 제가요? 네 TV 출연도 하시고 심지어 공중파였잖아요 그죠? 그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봐 왜요 왜요? 이렇게 사업체분인 데 네 어? TV에서 봤대 아 예 어 역시 데스타는 달라 일부러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막 이렇게 지원 올 필요가 있는 건가요? 그래도 지원해 오므로서 여기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고 우리만 이렇게 버려놓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거 같아요 저도 그게 좋았고 좋아서 지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? 솔직히 좋아서 지원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면 뿌듯한 것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막 고맙다고 이런 얘기하기도 하시나요? 네 하세요 아 그래요? 그걸 좀 고맙다고 많이 하세요 식사하셨어요? 아니요 오늘 하루 종일 그래도 아니죠? 아까 점심 드셨죠? 안 먹었어요 아 진짜요? 아 진짜로? 다들 나 밥 먹었다 그러는데 나 밥 안 먹은 거에요 밥 안 먹은 상태 아 그래요? 그럼에도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? 늦게 먹고 빨리 자기 네 루이스님 얼마 남았어요? 한 60개? 그거 하나만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촬영하는 줄 알고 오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요 밥 먹었어요? 뭐라도 간단한 요깃거리라도 하러 갈까요? 금방 오는 거 아니에요? 모르겠네 아 이거 남은 물량 다 떠넘기려고? 아유 왔다 왔다 아니 이사님 또 이렇게 촬영하는 건 어떻게 알고 또 에? 지금 촬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도대체 언제 오늘 도대체 세월을 몇 번을 시킬 거예요? 도대체 언제까지 몸이 커질 건데? 두 분 다 크시잖아요 제가 조금 더 작지 않나요? 두 분 한 번 서보시겠어요? 와 너무 어둡다 여기 한 번 서보시겠어요? 자 HR 화이팅 화이팅 이사님 건 다 끝내고 오신 거예요? 네 오늘 배송하신 거 맞아요? 아 그럼요 이사님 배송 안 하시잖아요 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회 전에 쉐어도 했어요 오디님 아 그래요? 전화한다 왜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와요? 네 팀장님 주세요 새 블랙은 앞이에요? 아 그 안쪽 구멍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와 한 명 더 부른 거니? 내가 왔을 때 배송 안 하고 이거 지금 어디 어디 있다가 그쵸? 다 못 건넸다고 지금 부르는 거 같아요 사람들 그쵸? 뭐 먹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? 아까 오전보다 몸이 더 커졌는데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다는데요? 나 타고 올 동안 뭐 한 거예요? 이거 다 1회전 거에요 1회전 거 1회전 거? 1회전부터 일 안 하신 거예요? 원래 되게 존경하는 데였고 원래 그런 위치였는데 안 되겠는데 예전에 나한테 막 배송 안 한다고 위치가 위치가 이렇게 사람을 만든다고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? 내가 쓰레기야? 감사합니다 꿀물 아 따뜻하다 방금 사 오셨나봐요 네 촬영 이렇게 훈훈하게 나와야 되니까 아니 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산 3PL 1그룹 조장이 된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추운데 차 타서 하실까요? 네 여기도 상관없고 제가 추워서요 아 네네 알겠어 많이들 지원 오셨잖아요 어 네네 너무 감사하게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지원 올 필요가 있네 와주셔야죠 안 그러면은 로컬 기사님들이나 저희 관리자 장 팀장님 강 팀장님 다 쓰러지죠 이슈도 많은 상황이라 배송도 늦게 출발하고 퇴근도 밤 12시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주시면 와주셔서 감사하죠 아 12시까지 하셨어요? 어 네 물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연속으로 연중무유?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일했죠 한 달 연속으로 연중무유요? 그거 무슨 말이죠? 지금 본인 아우트에서 배송하시는 것도 정말 힘드시고 여기 먼 길까지 오시는 것도 정말 힘든데 지금 저희 상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주차할 곳도 없고 간선차도 많이 늦는 상황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 달 동안 보시고 뒤로 나와서 지원도 하고 일하고 그랬는데 밤늦게까지도 일하고 아들이나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퇴근하고 보면 자고 있는 모습 보고 제가 많이 힘들었죠 속으로는 많이 티는 안 내고 항상 웃으면서 일을 내는데 저희 드림팀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아들이랑 시험도 보낼 수 있고 가족들이랑 시험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